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5월 끝나갑니다. 자, 이쁜 아이들 보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냐면요. 초코 캔디예요. 초코 캔디. 초코 캔디 맞나? 초코 젤리 아닌가? 초코 캔디예요. 여기 좀 다르네요. 또 쫙쫙 뻗어가지고. 예, 다닥다닥 붙일 수가 없어서 아이들의 손톱이 넓고 커가지고 7.5분에도 꽉 차겠어요. 예, 초코 캔디 3,000원입니다. 예, 너 왜 여기에 흙을 나중에 뽁뽁이로 좀 더 틀어야 되겠어요. 완전히 요 안에 젤리젤리 되고 새까미 까망 까망이에요. 초코 캔디 3,000원입니다. 와, 먼누 먼누가 예, 투명투명. 예, 먼누 4,000원입니다. 아, 물 들다 못해 완전 투명투명하게 돼가지고. 와, 너무 예쁩니다. 4,000원입니다. 네, 와, 나 이 아이 깜놀했잖아요. 너무 고급지고 멋져요. 루, 빌, 라이트. 어, 언니들은 가격이 몸값이 제법합니다. 6,000원입니다. 언니들은 몸값이 제법하고요. 어, 손톱이며 몸이며, 어, 이것도 7.5분에 꽉 차겠는데요. 예, 요렇게 된 루, 빌, 라이트. 6,000원입니다. 어, 고급지고 멋지고. 예, 요렇습니다. 루빌라이트. 새로 왔습니다. 6,000원입니다. 묵둥이 치아와는요. 와, 갈수록 진짜 더 찐입니다. 찐. 찐찐찐찐. 예, 갈수록 찐이라서 진짜 고급지고 멋지네요. 와우. 예, 치아와 3,500원입니다. 요거 지금 7.5분에 식재해놨더니, 크죠? 요 꽉 차죠? 예, 묵둥이가 이렇게 분갈이 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와, 비보양 먹었습니다. 예, 비보양 먹어가지고 너무 이쁩니다. 셀브르. 예, 이 아이 그래도 묵둥이예요. 예, 아구, 아구, 아구. 예, 묵둥이예요. 사이즈 좋죠? 예, 멋집니다. 짤짤 먹어서 맑은 티가 나죠? 네, 해서. 여기. 셀브르 7,000원입니다. 어우, 명품창이에요. 이 아이도. 네, 프리모리. 프리모리. 예, 피멍이 들고 난리 났죠? 자연군생입니다. 자연군생 묵둥이 8,000원. 이 가격이 이게 실화냐 할 정도입니다. 예. 이야, 마사가 솔솔 잘 뿌려져 있네요. 와, 진짜 너무 멋집니다. 프리모리도 고급창인데 요새 참 착해졌어요. 가격들이. 예, 8,000원입니다. 두 아이 뿐이네요. 와, 천송이입니다. 아, 천송이도 뭐 가격 꽤나 멋지죠? 예, 7,000원입니다. 오, 잘생겼습니다. 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이쁜지. 예, 보기만에 또 손톱 긁자. 예, 깔끔시럽게 잘 컸습니다. 7,000원입니다. 자, 와인피치 철화입니다. 아, 철화도 있고, 약간 풀린 아이도 있고, 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하고요. 요거 지금 노란노란하고, 또 손톱 끝은 또 피멍이 들어 빨간빨간하고, 새순들은 올라온다고 또 파랑파랑하고 끝내줍니다. 예, 군생도 있고 철화도 있습니다. 예, 군생도 있고 철화도 있으니까, 예, 어, 그렇게 하시고, 뭐든지 다 이쁩니다. 예, 무엇이든 다 이쁘니까, 예, 선택하세요. 예, 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와인피치 철화 8,000원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어, 창들이 오늘 좀 멋지네요. 엘피쏘 드림입니다. 예, 신상이고요. 너무 고급지고 멋져가지고, 제가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예,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아, 너무 고급지고 멋져요. 예, 엘피쏘 드림 만원입니다. 아우, 요, 보시면 손톱이 끝내집니다. 물을 잘 넣은 아이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 이쁘죠? 흑사금입니다. 흑사금, 네, 흑사금 8,000원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거 물을 주려고 준 게 아니고, 여기 뒀더니, 어제 밤에 비가 시원하게 와가지고, 데리고 왔을 때는 흙이 바짝 말랐는데, 예,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당분간 물을 안 주셔도 되고, 영양분도 별로 안 줘도 돼요. 이 비보약을 먹고, 엄청 예뻐질 거거든요. 예, 흑사금, 밥도 좋습니다. 8,000원입니다. 네, 러브애플 찾으시는 분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데리고 왔지요. 러브애플 보시고, 바로 주문 주시면 됩니다. 8,000원입니다. 예, 어, 뭐 빨개지면 난리나죠? 예, 인기가 절정이에요. 요새, 러브애플 8,000원입니다. 예, 요, 보고만 갑시다. 와, 저번 주에 얘를, 사진을 보냈는데, 분갈이 하나요 하고, 색깔만 보세요. 마리드금. 우와, 진짜 너무 예쁩니다. 비를 헌뻑 맞았더니, 그 수분의 촉촉함에, 활기를 띕니다. 이 마리드금 8,000원입니다. 대박입니다. 와, 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대박입니다. 홍등이입니다. 말이 됩니까? 우와, 이 아이들이 5,000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오늘 15,000원입니다. 예, 보니까 가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요, 요게 5,000원입니다. 5,000원. 예, 홍등 5,000원. 오늘만 5,000원입니다. 예, 오늘만 5,000원 갈게요. 예, 크리스티뷰티입니다. 뭐, 요아이는 말해 뭐해죠? 예, 잘, 잘, 잘 먹어갖고, 핑크핑크 되어 있고요.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분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드 다이아몬드예요. 묵덩이 묵덩이 2만원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멋집니다. 실물로 보면 오, 합니다. 예, 잘, 잘 생겼습니다. 예, 멋진 곳에 분갈이를 해놓으면, 와우, 우하우 하실 겁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묵덩이 대품 2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일해서 18,000원 가겠습니다. 네, 18,000원 해서 갑니다. 아, 안 잊어버려야 될 건데. 예, 가격 적어주세요. 18,000원이라고. 네, 차밍이라는 아이입니다. 이제 차밍이 제대로 분지된 거 보십니까? 차밍이라는 아이가 제대로, 예, 물이 들고 와, 멋집니다. 예, 15,000원입니다. 오호, 여기 뒤에도. 예, 장장하고 단단하고, 예, 밖에서 온갖 고초를 고생을 다하고, 이렇게 멋진 아이로 변신했습니다. 단품입니다. 차밍, 15,000원입니다. 대품입니다. 어우, 진짜 너무 멋지네요. 색깔이 이렇게 됩니다. 얘만, 뻘따구에 엄청 맞았어요. 이쪽도 맞을 겁니다. 예, 네, 레드드래곤입니다. 와, 진짜 멋지죠? 제가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예, 대품에다가, 이, 와, 진짜 이런 아이를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키워서 시집 다 갔거든요. 또 왔어요. 와, 끝내줍니다. 와, 네, 요건 지금 군생인데요. 이게 지금 사두예요, 사두. 예, 요거는 3만원입니다. 예, 요건 3만원입니다. 레드드래곤 군생 3만원이고요. 예, 외돈에 2만 2천원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이지 않습니까? 앙블린 묵둥이에요. 제가요, 분갈이 해놓고 한참을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밖에 햇빛 먹는데 두고 했더니 애들이 입장이 짧아지고 예, 단단해지고 두꺼워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2만 2천원입니다. 예, 목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분갈이 다 되었으니까 그대로 키우시고 이거는 지금 14cm 분의 신게전이 있는데 밖으로, 그죠? 이 정도 좀 나가 있죠? 예, 15cm라고 보시면 되고요. 앙블린은 진짜 고급 지금 어찌나입니다. 예, 2만 2천원입니다. 네, 자들도 여기 비, 예, 비 먹었네요. 그죠? 워낙 커가지고 애들이 속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은 깨끗하게 세수도 해서 너무 좋네요. 12,000원 밖에 안 합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와, 끝내줍니다. 예, 12,000원 자도르입니다. 자도르. 아이고야. 와, 내가 이 크림티 있잖아요. 무궁무궁무궁둥이입니다. 보이십니까? 색감 노란노란하니 목대도 예, 좋습니다. 아, 예, 물 마르면 물 한 번씩 크게 주세요. 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흙이 마르고 난 다음에 물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조금 또 다 똑같이 작게 주시면 됩니다. 아우, 크림티 외두 만원입니다. 예, 묵둥이입니다. 아이고야. 얘가요. 조그만해져도 생명력이 얼마나 좋은지 조그만해졌다가 물을 안줘가지고 너무 잎이 다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 주기 계속 물 주기 물 주기 이렇게 했더니 다시 활짝 살아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물 부지런히 주시면 예, 여름은 좀 단수해야 되겠지만 부지런히 주시면 훨씬 더 크고 멋져집니다. 크림티가 생각보다 생명력이 엄청 좋네요. 네, 연필선이자 이렇게 심어놨더니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고급지죠? 요번에 비 먹었으면 굉장히 컸을텐데 멤버를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좀 큰 아이로 심으면 더 멋질 것 같아요. 네, 사과꽃입니다. 와우 이쁘죠? 6,000원입니다. 네, 이번 사과꽃 6,000원 되겠습니다. 어우, 상큼하고 시원해 보이네요. 네, 아리아나 묵둥이 중에 묵둥이입니다. 와, 애청수 높죠? 예, 잘, 잘 먹어가지고 대단합니다. 아리아나 12,000원입니다. 아, 약간 변이가 온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돌기스럽기도 하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이런가? 밑에 아이는 괜찮은데 위 아이가 또 우리 집에 오면 예, 금도 많고 돌기도 잘생기고 참 희한합니다. 예, 아리아나 12,000원입니다. 네, 이거 러블리 로즈 우리 그 어, 키트 예전에 키트 하셨던 선생님이 그 다육이 어, 보셨시거든요. 오셔가지고 보더니 어, 여기 금이 많다고 금으로 된 아이들을 예, 변이 된 아이들을 많이 뽑아가셨어요. 그 저는 모르고 여러분들 이렇게 콩나물 집에서 데려가는 러블리 로즈가 있을 겁니다.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나도 변이가 온 아이인지 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비싸요. 이 아이도 좀 이상하고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 사장님 이렇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 뭐 보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2,000원 갈게요. 저도 찾아보고 금이면 빼놔야지요. 예, 요렇게 해서 오늘도 영상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쁜 아이들 아직도 많습니다. 오늘은 요기까지만 오, 솜유 제대로 물들었죠? 네, 어우, 솜유 예, 요거 15,000원 갑니다. 어우, 야, 끝내줍니다. 예, 14cm분에 식지되어 있는데 꽉 찼죠?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시고 저녁에 실방 때 뵐게요. 뿅 뵐게요. 뵐게요. 아멘